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베이 미국 현지 시간에 존 볼턴 백악관 내셔널 시큐리트 어드바이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저녁 존 볼턴이 행정부와의 의견 차이가 너무 크다며 더 이상 백악관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존 볼턴을 해고하고 그동안 함께 일한 것에 매우 고맙다고 적었습니다. 새로운 안보보좌관은 다음주 중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볼턴은 이에 앞서 트럼프가 트위터로 해고하기 1시간 전 마이크 본페어 국무장관 스테이브 문우신 재무장관과 함께 언론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볼턴은 언론 브리핑이 끝나고 트럼프가 해고했단 말을 듣자 바로 어제저녁 볼턴 자신이 국가안보보좌관을 그만두겠다고 트럼프한테 제안했다고 글을 트위터에 올렸고 트럼프는 내일 대화하자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아프가니스탄 반정부 무장단체 탈레반과 비밀평화합상에서 협상 결례를 선언하고 미 대통령 별장 데이비드 캠프에서 예정되었던 관련 회의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볼튼과 참모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탈레반과 평화합상을 밀어붙였고 볼턴은 평화합상에 반대했다고 전해집니다. 볼턴은 지난해 맥메스터의 이란에 대한 강경한 입장 때문에 트럼프의 출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백악관으로 들어갔으나 곧이어 북핵 문제 해결과 아프가니스탄 문제로 트럼프와 충돌이 잦았고 이란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한 볼턴을 트럼프 대선 캠프 공화당 인사를 중심으로 볼턴의 해임을 트럼프에 압박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트럼프 역시 볼턴이 대통령의 의제를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에 있다고 판단해서 경지를 내리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안보 담당자들은 트럼프의 트위터 통해 진입하하게 나섰으며 공화당 유타주 상원의원 롬리 후보는 볼턴의 해임은 트럼프 행정부와 국가의 큰 손실이라며 해임은 매우 부적절한 선택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다른 의견을 낼 사람이 없는 것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볼턴의 비판적인 공화당 상원의원 켄터키 주의 랜드 포렌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볼턴의 해임으로 전세계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고 군사력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고 믿는 나의 배하고 순진한 사람이라며 트럼프의 볼턴 경지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볼턴의 경질로 실제 세계는 전쟁 긴장감은 줄어들 듯 보입니다. 물론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도 낮아질 겁니다. 볼턴 후임으로 누가 임명되느냐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